앞쪽으로 길게 공간으로 연결이 되나요? 현슬기 쫓아갑니다 돌파시도 뚫어냈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경주환 수원 자 정말 경주환 수원의 현슬기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었고 마지막에 결국엔 김혜지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현슬기가 끝까지 공을 연결을 해줬고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공이 결국에는 김혜지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경주환 수원이 결국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0 앞서나갑니다 마지막 경기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게샤가 받았습니다 엔게샤 빠릅니다 엔게샤 박스 한쪽 엔게샤 들어갑니다 엔게샤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1 엔게샤가 역시 한 방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넣어줬던 패스 그대로 엔게샤가 직접 돌파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로 동점을 기록 소나연 선수와 셀레브레이션을 함께합니다 지금 이덕주 선수의 패스였나요 엔게샤가 정말 엔게샤 선수가 정말 엔게샤의 감독인데요 장슬기 넣어줍니다 공간으로 전달됐습니다 강채림 강채림 꺾어줍니다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인천의 역전을 기록합니다 자 역시 장슬기를 투입한 결과 그리고 강채림 이 두 선수가 해결합니다 자 지금 이세진 선수의 자책골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교체로 들어왔던 이 두 선수 장슬기와 강채림 선수가 역전을 보탰습니다 아 지금 이세진 선수가 엔게샤 선수를 막으려고 했는데 김도현 선수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흘러갔고 결국에는 이세진 선수 맞고 들어갔습니다